저는 돈은 굶지 않은 정도만 벌고요 아직은 많이 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저도 많이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딱 굶지 않은 정도만 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시가 조금 타협하는 편이어서 옛날에는 좀 많은 꿈과 그런 게 많은데 요즘은 좀 현시가 타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르는데 청년통장 부산청년통장도 있고 보시면은 부산도 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인천도 아까 있었는데 인천 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인천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만약에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면 이게 장학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청년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할 때 한번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은 그렇게 많이 준비는 못해서 제가 뭐지 그냥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지도사 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 녹색 아 맞다 녹색하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녹색인증이라고 화면 좀 크게요 녹색인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최근에 삼성 녹색인증을 해서 되게 주가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인증이라고 쳐서 치져도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많고 되게 많이 있어요 신규지원 대상까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최근에 진짜 녹색인증 삼성이 되는 거 보고 되게 이런 제도가 되게 신환경 인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게 되는 거 보고 정말 이게 이것도 R&D 지도사에 어느 정도 이게 포함되니까 그런 인증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되게 정책 제공하는데 기업에서 뭐 MOP 인증이나 뭐 되게 많은데 그것밖에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컨설팅 받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녹색인증이나부터 시작해서 되게 글로벌한 그런 인증도 많이 받을수록 정책 제공받기 더 유용하다고 하니까 이게 보시면은 아까 NEP나 신기술 NET EPC 이렇게 인증이 되게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컨설팅 정책 제공받으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글씨 하나도 안보이네요 잠깐만요 글씨 안보이나요 잠깐만요 화면이요 화면이요 지금도 안보이나요 화면이요 그럼 이렇게 정심에서 앱 치시면은 많이 검색하셔서 관련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더 확대해요 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더 크게 할게요 이러면 보시면은 이제 좀 보이시는데 자신이 뭐 받고 싶은 제도가 있다 이러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예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정신미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뭐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하셔서 예 하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qp 닷컴 이라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 오늘의 이렇게 qp 닷컴 이라고 보시면 정신미 랑 연결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의 상품이라고 많이 할인해서 하니까 좋은 제품도 많고 하시니까 한번 치셔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추석이기도 하고 맞밤도 팔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되게 쇼핑 하시는 겸 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추석이라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추석이라서 그런 거 같네요 이렇게 뭐 보시면 세미나 내용이나 뭐 꽃 배달도 있구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요즘 더 싼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가셔서 구경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찾으시면 더 최저가니까 싼 가격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되게 많죠 예 이렇게 건강식품도 있고 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전기 전기체도 있고 뭐 뭐 되게 화장품도 많고 되게 많네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저희 향수도 있구요 예 많으니까 이 들어와서 구경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컨텐츠는 예 오늘 컨텐츠 일단은 많이 이렇게 앉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 30분에 맞춰서 잡았기 때문에 전 되게 만족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만 길어봤자 저는 양보다 진로 승부하기 때문에 예 되게 많으니까 보셔서 합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보셔서 어차피 오늘 제가 목적은 이렇게 홍보겸 이런 게 목적이어서 이게 양보다 진로한 저는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예 너무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하신 거 보면은 아까 큐피닷금도 있고요 정지인이 가서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훅 쳐보셨다고 예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womb 삶 음 세상 е 아멘